치는 먹어야지 더욱더씨 더욱더씨 형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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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또 김스 지금 무슨 맛일까? 이거 포화진가 돼 저거는 왜 꼬마니까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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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물이 목표로 포착했다 와우 종구야 렌물을 렌물이 형이 먹을 거 있어서 달릴 때 제일 무서운 거 같아 그 때는 렌물이 형이 와 근데 내가 뭘 먹었는데 이렇게 맵지? 너무 무서워 하나만 씹힐게요 잘 끝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쩌면 어쩌면 나는 남준인 거 아니야 바로 날 보네요 그렇지 색깔이 너무 좋은 거 아닌가? 됐어? 남준이 형 고구마 볼게요 고구마? 고구마가 없는데요? 고구마가 없는데요? 고구마인가요? 전혀 아닌 거 같은데요? 이거 뭐야? 초코치 라스트 레전드 아이템 김말이 먹을 사람 먹어봐 이거 먹어도 돼요? 나 오징어 튀김 진짜 얼마이다 야 이건 맛있겠죠? 응? 응 뭐야 이거 초코치야? 응 하영아 거기 김밥 하나만 던져주면 안 되겠니? 진짜요? 형은 천재형의 기술을 받을거에요 진짜죠? 형 진짜에요? 천재형의 기술을 받는거에요 형이 이렇게 던지면 못 받을거에요 형 천재형의 기술을 받을거에요 어? 거기 있는거 아닌가? 아니에요? 3일2명 4일2명 4일3명 4일2명 4일3명 5일3명 5일3명 1일3명 6일3명 10시간